사람 안 기다린다 쇠스! 쇠스! 오! 언니 너무 이쁘다! 언니 왜 이렇게 됐어? 진짜 아무것도 안 이끌어 너무 스트레스 받네 자 자 자 재씨 이거 쓰면 돼 오 땡큐 잡아 잡아 결혼했다고 동생인데 왜 오빠라고 그래? 아니 결혼했으니까 이 오빠 나보다 한국말 더 못해 상혁 서울에서 만났던 그때 상혁이가 상혁 오빠가 나 그때 만졌어 아니 어딜 만지 모르잖아 아니 이런 상가에 있다고? 이거 봐 항상 봐 비어있잖아 이거 뭐야? 아니 이런 상가에 있다고? 이거 봐 항상 봐 비어있잖아 이거 뭐야? 뭐 뭐야 뭐야 이거 뭐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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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오빠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왜 내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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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너무 잘하니까 조용히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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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울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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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비도 먹어봐야겠다 이거는 가짜일 수 있어요? 가짜일 수 있어요? 그니까 그거야 가짜라는 건 다 잡았다니까 커피차 섬 parte 그래 콜 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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